안녕하세요, 영예진입니다. 자 이거 원피스입니다 피스 먼저 진행할게요 자 뒷중심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시접을 제가 1cm만 남겨놓고 오부룩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은 이렇게 할게 있어서 잠시만요 이거를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얘가 여기에 박혀야 돼요 얘도 박는 건 똑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조금 크게 이렇게 왼쪽으로 박을 건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거를 시작점은 같은 점으로 하시고 여기도 점점 가면서 커져야 되고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랑 딱 맞게 거의 같은 곳에 봉제가 되게 박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도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벌어지게 너무 안 벌리지만 가위집을 못 넣으니까 끝에 얘는 제 선에다 박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를 선만 있으면 돼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뒤에 보면 뒤는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죠? 여기 끝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자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자르세요. 가운데를 여기 끝끝이 미워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자르시고 자 이거 왼쪽 거 보세요. 왼쪽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얘랑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가 자 이거를 여기가 시접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를 만져서 가지고 올게요. 이게 시접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 갖고 오고 얘는 여기 이 선을 이렇게 꺾을 거라 이거를 여기를 오픈심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꺾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발 오시고요. 여기를 빼면 이렇게 됐어요. 되셨죠?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오시고 뒤쪽에 이렇게 됐고 여기는 제가 오부룩 찔려다가 바이어스 찔려고 그냥 바이어스를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오부룩 쳐서 한번 접어박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됐고 여기가 조금 며졌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바이어스 제가 칠 거고요. 목 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제가 조금 여기 이쪽을 여기 시접이 작아서 제가 여기를 한번 스티치를 넣을게요. 네. 바늘 땀 촘촘히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끄스케치를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놔야지 여기 안 미칠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ㅁㅊ 저건 조금만 막을게요. 밑에 됬 촘촘 맙 미쳐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 주머니 이 위치에다 그냥 다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하시면 요게 좀 힘들어요 바퀴가 다 연결이 돼서 주머니는 조금 크니까 참고 하시구요 작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깨하고 엽선 연결 하세요 이거는 소매를 먼저 달아도 괜찮거든요 다음은 자 이거 제가 소매를 먼저 다를게요. 어깨 오부룩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어깨 오버이지 했고요. 시접은 뒤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소매고요. 음 자 이쪽이 앞판이네요. 자 어깨 맞추시고 자 여기서 이거 받겠습니다. 핀 뽑으셔서 여기 오부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 오부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암홀 오버이지 해서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이제 옆선 연결하세요. 옆선을 옆에를 좀 터도 괜찮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 옆선을 터면 잠시만요. 길어서 틀면 여기를 따로따로 안 터도 될 것 같은데 폭은 제가 안트고 그냥 할게요. 여기 시접이 1.5cm 에요. 1.5cm 받겠습니다. 2.5cm 1.5cm 2.5cm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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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5cm 6cm 4cm 6cm 5cm 5cm 7cm 여기까지 밑에서 20cm 제가 했습니다. 안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옆선 이렇게 오픈심 하시고요. 옆선 이렇게 텄습니다. 20cm 텄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대로 하시고요. 밑단을 박을게요. 트임 있는데부터 박으세요. 한꺼번에 뺑 돌리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1cm 정도만 박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 다 박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 할게요. 소매는 여기에 5번 땀으로 2줄 약간 셔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땀으로 2줄 박으세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줄 더 박으세요. 1줄 더 박으세요. 1줄 더 박으세요. 1줄 더 박으세요. 이렇게 주고 한 요정도 사이즈면 28 정도 제가 맨날 쓰는 그런 사이즈 있잖아요. 둘레 사이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드랑 쪽은 많이 넣지 마시고 주름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많이 있는 주름이 아니고 약간 그냥 거기 주름 조금 있구나 이 느낌이거든요. 중심 쪽에다 조금만 넣으세요. 안쪽에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쪽 뒤쪽에는 약간 큰 소매통 입니다. 그래서 중심 쪽에만 조금 들어가게 한쪽만 해서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구요. 이거를 뒤집으세요. 마무리를 제가 겉에서 하겠습니다. 이거 바이어스 잘라놨던 거 있죠? 그걸로 10cm 접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넓습니다. 1.5cm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cm 위로 올려서 바이어스 치는 거는 다 아시니까 이제 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겉에서 이렇게 싸세요. concreors 나오세요. 1.5cm가 조금 안되네요. 1cm는 좀 넘는데 이렇게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바이어스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제가 조금 덜 박았는데도 자, 이거 제가 접으면서 할게요. 이렇게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5cm는 조금 안될 것 같고 1cm는 좀 넘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은 제가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소매 다 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이 남았거든요. 여기 목에 바이어스 쌀 건데요. 여기 안단. 제가 여기 바이어스를 쳐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오버에이지 해도 되니까 오버에이지 하시고 싶으면 오버에이지 하세요. 그래서 바이어스 싸는 거는 다들 아셔서 제가 그냥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1cm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세요. 여기를 제가 0.5만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놓고 할게요. 이게 좁아서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겨서 핀봉 작업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한 5cm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해서 하세요 저기 그냥 박을게요 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꼽아 있으면 더 하기가 힘들어서 살짝 잡아당겨서 여기 목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긴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고 이거를 이제 싸세요 이 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여기 끝은 공구르기를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1.5cm가 조금 안 돼도 되고요 1.5cm 나오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해 보세요 지금 여기 하는 데가 겉입니다 그리고 이게 벨트가 있거든요 벨트는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냥 편하게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이고 이런 것보다 편하게 그냥 입으시는 게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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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접어서 여기서부터 박을게요. 자, 박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는 단추가 안 달리거든요. 여기에는 안 달리니까 여기 나중에 뜨면 그 스냅을 다루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봉제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추 다르시면 되고 여기 끝에는 스냅으로 이렇게 스냅 하나 다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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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